3생녀 토크쇼에 출연 중인 김현철. 김현철의 미션은 능글받게 재질을 불러 따라하게 하라. 미션을 시도하려고 누군가를 찾는데요. 김원희 씨. 김원희에게 미션 시도. I'm you standing in love to do. 아, 이게 숨을. 이 숨을 못. 이 숨을 못. I'm you standing in love to do. 아, 말을 해. 답답하게 뭐 하는 거야. 말을 못해. 나는 행정으로만 보여줘야 해. I'm you standing in love to do. 아, 나 몰라. I'm you standing in lov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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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요, 뭐하는 거예요? 능글맛게 재질이라는 미션이. 나한테 떨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저를 살게. 정말? 저를 사도 돼요? 저를 사도 돼요? 저를 사도 돼요. 말을 안 내가. 말을 안 나.